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메타 XR에서 컨트롤러를 활용한 UI 상호작용 아니면은 핸드트레이킹을 활용한 UI 상호작용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씬은 아무것도 없는 씬 기본 씬으로 실행을 한 거고요 메인 카메라와 디렉션 라이트만 있죠 그래서 메인 카메라를 삭제를 하고 빌딩 블록스로 가신 다음에 카메라 리그라고 하는 것을 드래그 인도로 파신 다음 그리고 컨트롤러와 핸드트레이킹을 확인하기 위해서 컨트롤러 트레킹 그다음에 그렙 인터랙션 이렇게 하면은 컨트롤러 관련된 거랑 핸드트레이킹 관련된 게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이 큐브는 그렙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하면서 자동으로 생성된 거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생성된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쪽에 카메라 리그라고 하는 거 들어가신 다음에 빌딩 블록 인터랙션 여기로 들어가시고 컨트롤러와 핸드 인터랙션 이게 총 두 개로 이렇게 핸드 인터랙션과 컨트롤러 인터랙션 둘 다 있어야 핸드 트레킹과 컨트롤러 트레킹 둘 다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라이트 핸드만 기준으로 볼게요 라이트 핸드랑 라이트 컨트롤러 기준 들어가면은 이렇게 인터랙션으로 사공작용 되는 애가 이렇게 있죠 오른손 핸드 트레킹 기준으로는 핸드 그램 인터랙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 컨트롤러 기준으로는 컨트롤러 인터랙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UI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누르고 XR UI 캔버스 이걸 눌러 주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UI 탭에 있는 캔버스 아닙니다 UI가 아니라 여기로 와야 됩니다 XR XR 전용 UI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XR UI 캔버스 눌러 주시면 여기 있는 이벤트 시스템과 캔버스가 생성이 되는데 이렇게 가상현실 VR에서는 화면에 달라붙는 오버레기 방식이 되지 않고요 무조건 3차원 UI를 기준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공간 UI를 쓴다고 하죠 그래서 월드 스페이스의 월드 방식으로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리소스 UI를 좀 배치를 할 건데 특별히 복잡한 UI를 넣지는 않을 거고요 이렇게 이 UI에다가 그냥 이미지 하나 넣어서 화면에 꽉 찬 UI를 좀 만들게요 그냥 백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돼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만들고 여기 안에다가 지금은 UI를 쓰셔도 돼요 XR 캔버스는 도화지죠 이 캔버스라고 하는 건 하나의 도화지입니다 UI를 그릴 수 있는 도화지인데 이 도화지가 XR에서 이제 AR이나 VR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도화지만 특별히 꺼내 쓴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UI 탭에 있는 애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 중에 토글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생성해서 적당히 배치해 볼게요 적당히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 보고요 그리고 UI에 있는 슬라이더 이런 것도 생성을 해서 적당히 배치를 해 볼게요 그리고 버튼을 두 개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글씨 적혀 있는 게 헷갈리니까 들어가고 하나는 버튼 1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버튼 2라고 하도록 할게요 네 이런 상태로 UI를 테스트 해 볼 거고요 지금 UI가 사실 엄청 큰 거예요 여기 OVR 카메라 리그 이걸 눌러보시면 여기 엄청 작게 있죠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캔버스 스케일을 캔버스 클릭하시고 단축키 R 누르신 다음에 캔버스의 스케일을 줄인 다음 적당히 줄였다고 생각이 든다면 W를 누르고 앞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멀리서 레이저로 클릭을 하거나 이런 상호작용을 할 거여서 이렇게 크기를 적당히 배치해서 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버튼에다가 기능을 좀 넣도록 할게요 버튼을 눌렀을 때 특정 큐브 오브젝트가 켜졌다가 꺼지는 그런 간단한 기능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3D 오브젝트 큐브 이렇게 만들어서 이 큐브의 크기도 조금 크니깐 작게 할게요 0.5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캔버스 주위에 두 개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구분을 위해서 머티리얼을 좀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색 큐브가 하늘색 큐브 이 두 개를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이제 이벤트를 좀 넣을 건데 일단은 이 상태로 플레이를 해봤자 아무런 상호작용이 되지 않아요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컨트롤러는 잘 나오죠 그리고 마우스를 이렇게 해도 뭔가 레이저가 나온다거나 클릭이 될 것 같은 느낌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핸드 컨트롤러 핸드 트래킹 전환하는 게 안 뜨죠 전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기능을 바꾸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배치한 캔버스와 큐브의 위치를 좀 더 올려야지 높이가 맞을 것 같아서 이걸 좀 올리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를 안 쓸 때 핸드 트래킹을 전환하는 기능은 바로 카메라 리그 여기로 오신 다음에 OBR 매니저에 핸드 트래킹 서포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를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핸드 트래킹과 컨트롤러 둘 다 쓰기 위해서 컨트롤러 엔드 핸드 이런 식으로 설정을 잡아 주신다면 컨트롤러가 반응이 되면 컨트롤러에 두시면 컨트롤러가 켜질 거고요 컨트롤러를 책상 같은 곳에 평평한 곳에 두시면 한 3에서 5초 정도 지나면 핸드 트래킹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환하는 기능이 있는 반면 이게 작년인가에 나왔던 기능이 또 하나가 있는데 컨트롤러와 핸드 트래킹 같이 쓰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한 손은 핸드 트래킹 한 손은 컨트롤러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일단 UI 기능이 상호작용 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핸드 인터랙터와 컨트롤러 인터랙터에 대해서 그랩에 대한 인터랙터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UI를 상호작용하는 레이 인터랙터가 필요해요 레이 인터랙터 물론 캔버스에도 레이 인터랙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영상 찍으면서 여러 번 얘기 드렸죠 그에 맞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이 차이 얘네들이 각각 있어야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각각 핸드 레이 인터랙터와 그 다음에 그냥 레이 인터랙터를 추가를 해야 되고요 캔버스에는 레이 인터랙 테이블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럼 프로젝트 윈도우로 가진 다음에요 여기서 레이 인터랙터라고 한번 쳐볼게요 레이 인터랙터 그러면은 핸드 레이 인터랙터와 그냥 레이 인터랙터가 나오는데 저도 이거를 알아보면서 실수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레이 인터랙터와 핸드 레이 인터랙터가 딱 정확하게 있죠 그 다음에 위에는 컨트롤러 레이 인터랙터가 또 있대요 여기서 레이 인터랙터는 바로 XR 인터랙션 툴킷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를 넣으면 작동이 안 됩니다 얘는 메타 XR SDK에서 쓰는 컨트롤러 레이와 핸드 레이는 바로 위에 있는 여기 두 개에요 컨트롤러 레이 인터랙터, 핸드 레이 인터랙터 이 두 개를 쓰셔야 되고요 그 두 개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둘 다 이런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REF 이거 레퍼런스의 약자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보고 어떤 게 메타에서 제공하는 메타 XR인지 그리고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XR 인터랙션 툴킷인지 이 차이점을 보고 잘 그에 맞게 현재 환경에 맞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레이 인터랙터를 넣으시면 작동이 안 되고요 지금 봤을 때 핸드 레이 인터랙터라고 하는 것을 라이트 핸드와 그 다음에 레프트 핸드 쪽에도 넣어줄게요 이렇게 둘 다 그럼 자동을 알아서 찾습니다 여기 레퍼런스 잡힌 거 보이시죠 핸드 레프가 레프트 핸드 잡고 라이트 레프가 라이트 핸드를 잡고 있는 게 보이죠 밑으로 내리면 이제 컨트롤러들이 있는데 컨트롤러한테도 컨트롤러 레이 인터랙터 컨트롤러 레이 인터랙터를 이렇게 왼손 오른손에 각각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인터랙터 작업은 끝이 났고요 이거는 접어두고 이제 캔버스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인터랙 테이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바로 캔버스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인터랙션 SDK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add 레이 인터랙션 투 캔버스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레이 캔버스 위자드가 나오고 현재 빠진 것에 대해서 픽스를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눌러주신다면은 이렇게 캔버스를 레이저로 레이 캐스트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오브젝트가 추가가 되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지금 아까 봤던 것 중에 캔버스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인터랙션 SDK 밑에 보니까 포크 인터랙션도 있죠 포크 인터랙션 포크 인터랙션은 컨트롤러나 핸드 트래킹으로 직접 찔러가지고 포크로 뭔가 찔러서 먹죠 포크 인터랙션은 바로 컨트롤러나 핸드 트래킹으로 캔버스 이런 UI들을 찔러가지고 터치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이 기능도 하나 알아보기 위해서 캔버스를 복사를 하나 하고요 이 캔버스는 적당한 위치로 바로 옆에서 찔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정도로 배치를 하고요 이 캔버스한테는 레이 인터랙션이라고 한 것을 지우고 여기다가는 마우스 오른쪽 SDK, 인터랙션 SDK, add 포크 인터랙션 투 캔버스 이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랙 테이블 관련된 걸 추가하니까 자동으로 포크도 추가했네요 안 그래도 이거를 추가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포크 관련된 것까지 다 자동 추가됩니다 엄청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캔버스한테 필요한 포크나 아니면 레이 인터랙션을 추가하려고 하시면 자동으로 이런 인터랙터들도 추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요거는 포크 왼쪽에 있는 거는 바로 포크로 상호작용하는 거 얘는 레이로 상호작용하는 거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옆에 있는 큐브들은 아직 상호작용 기능이 연결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간단한 그 상호작용 기능만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스크립트로 만든 다음에 activeCubeState 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기능을 간단한 기능을 넣을 건데 먼저 저기 있는 초록색 큐브와 그린 큐브 그리고 하늘색 큐브 그냥 블루 큐브라고 할게요 이렇게 변수 두 개를 만들고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함수도 만들게요 changeCubeState 이렇게 만들고 매개변수로는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불타입으로 매개변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매개변수를 받아서 ifIsGreen 그 다음에 else 하면은 isGreen이 true일 때에는 이쪽 그 다음에 펄스일 때에는 아래쪽으로 오는데 isGreen이 true일 때에는 그린 큐브가 setActive 이렇게 해서 기능을 만들 거고요 그러면은 초록색 큐브를 상태를 키거나 끄겠다라는 기능이죠 여기 안에다가 트루나 펄스를 넣는 게 아닌 그린 큐브 액티브 셀프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를 넣는 거고요 여기서 앞에 느낌표를 붙여준다면은 이 상태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린 큐브라고 하는 상태가 켜져 있다면은 현재 상태의 반대 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꺼져 있다면은 현재 상태의 반대인 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복사해갖고 이렇게 블루큐브를 각각 넣어주면은 될 거 같아요 그럼 이 상태로 한번 씬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쪽에 버튼 총 4개 선택을 해 주시고 그리고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아 지금 스크립트를 안 넣었죠 스크립트는 그냥 빈 게임 오브젝트 하나에다가 방금 만들었던 액티브셋 스테이츠라고 하는 것을 넣어 주시고 큐브를 하나씩 넣어 줍니다 그리고 버튼 4개를 선택해 주시고 플러스를 누른 상태로 여기 있는 액티브 스테이츠에 기능을 넣어 주면 될 거 같아요 액티브 큐브 매니저 이렇게 이름 또 바꿔 줄게요 그래서 초록색 첫번째 버튼이 초록색 큐브를 건든다고 생각을 해갖고 첫번째 버튼을 체크 두번째 버튼은 체크를 하지 않고요 요쪽 옆에 있는 포크 인터랙션 역시 첫번째는 체크 두번째는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심플한 기능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앞쪽에는 레이 인터랙터를 상호작용하는 캔버스 UI 캔버스가 있고요 왼쪽에는 포크 인터랙터를 상호작용하는 UI 캔버스가 있습니다 일단 레이 인터랙터를 활용하는 게 정상적으로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레이 인터랙터를 가지고 토글 버튼을 눌러 본다면은 이렇게 껐다 켜졌다 토글이 되고 있죠 그리고 밑에 있는 슬라이더 역시 드래그하면은 클릭하고 드래그하시면 정상적으로 잘 됩니다 밑에 있는 버튼 역시 누르면은 이렇게 초록색 큐브가 키거나 꺼지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하늘색 큐브가 키거나 꺼지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됩니다 잘 되고 있죠 그리고 핸드 트래킹으로 바꿔 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컨트롤러를 책상에 가만히 두시면은 평평한 것을 두시면은 한 3에서 5초 뒤에 핸드 트래킹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핸드 트래킹으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핸드 트래킹 역시 핸드 레이 인터랙터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손에 손으로 조준해 갖고 이렇게 토글 인터랙션 정상적으로 작동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이것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네요 그리고 버튼 상호작용 역시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왼쪽은 포크죠 포크 인터랙션이 적용된 캔버스입니다 그래서 포크 인터랙션은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누를 수가 있어요 상호작용이 되죠 이렇게 지금 검지손가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새끼손가락은 아 요쪽 검지손가락이랑 요쪽에 이게 있기 때문에 검지손가락만 되나 보네요 그래서 표시된 거 잘 보시면서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누르면은 초록색 큐브가 없어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하늘색 큐브 역시 요렇게 누르면 없어지고 다시 누르면 켜지고 이렇게 상호작용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포크라고 해갖고 손가락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컨트롤러 바꾸신 다음에도요 앞쪽에 요렇게 동그란 점이 있죠 여기 얘가 포크 인터랙터를 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까이 대시면 상호작용이 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얘도 이렇게 컨트롤러로 찌르면 포크 인터랙터가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해갖고 VR 가상현실 환경에서 이렇게 UI 같은 상호작용을 만드실 때에는 레이 인터랙션과 포크 인터랙션을 활용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기능을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더 어떤 기능들을 추가해갖고 좀 R&D한 기능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메타 XR SDK를 활용해서 UI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니티6 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티6 기반으로 이제 가상현실이나 증가현실 AR VR 관련된 기능 쪽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